네 반갑습니다. 너하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전광훈 목사님의 마지막 옥중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번째 옥중서신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이제 한반도도 건국 70년 만에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차전은 건국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대 역사를 연구한 자들이 말하기를 세계 근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첫째 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이 공산화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문화사적으로 지형적으로 절대로 공산화가 될 수 없는 나라임에도 장계석 총통의 리더십 부족으로 공산화되었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사건이라 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환경적으로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으나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국 당시에 이승만에게 쫓겨났던 남노당의 찌꺼기들이 끊임없이 불씨를 일으켜 북한의 주사파와 연대하여 그때 실패한 공산주의를 다시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장선자가 문재인을 비롯한 주사파들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언어 혼란 전술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미케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서 이제 마침내 개헌을 통하여 연방제를 찍고 북한으로의 편입을 완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 가야 이 사실을 아시렵니까? 특히 3, 40대 젊은이들이여 역사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고 결국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건국 후 70년 만에 이루어진 2차전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보았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뇌된 전교조와 주사파로부터 나와 사회주의의 악령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끝없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5천만 모든 국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선지자로서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저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면 먼저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식인들도 잠잠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만명 가까이 일어난 것은 다행입니다. 그 다음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하나 적폐청산을 당하여 감옥에 간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지도자들까지 잠잠하고 있으니 정치 지도자들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보루인 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 저는 3대 종단 지도자인 불교의 응천스님과 천주교 대표 이계성 대표와 함께 일어섰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저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으나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에서 순교하면 했지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잠시 잠깐 국민들을 속일 수 있으나 이미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막상 그들이 결정적으로 인민공화국으로 개연하려고 한다면 소위 대깨문까지도 저항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모한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건국 70년 만에 저로의 기회가 왔고 시간은 이때뿐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사회주의 개연하겠다고 공식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저들은 무모한 짓을 겁도 없이 시도할까요?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 통치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김정은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김정은이 말해도 오지랖 부린다고 말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저에 대해서는 내가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했다고 저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감옥에서 신비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부흥사면 부흥에만 할 것이지 왜 광화문에 모여 소리치느냐고 하면서 내가 지시해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 이미 청와대에서 제가 투쟁할 때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말할 수 없이 저를 위협해 왔습니다. 오히려 생각난 게 제가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꿈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니지만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으며 문재인이 하수인으로 주사파들이 수종을 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속히 깨닫고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이로써 옥중에 계실 때 보내주셨던 마지막 옥중서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